선물을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다 네 안녕하세요 AP2G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코드번호 299900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10월 13일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고요 일단 한번 증시를 봅시다 코스피 코스피 오늘 강하네요 오늘 중심선 그리고 종가 시가 은봉에 시가까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형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입니다 선물을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에 대한 이런 물량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선물을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아도 선물이 매수하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외국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중소용주 그리고 벤처기업 성장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선물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간다 왜냐 선물이 이제 3개월 369 12에 대해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래의 배추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선물을 매수를 하겠죠 근데 미래의 배추가격이 굉장히 풍년이 들어서 풍년이 들고 배추가 막 남아 돌면 배춧값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매도를 치게 되면 내가 수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가능성 미래에 어떻게 선물지수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좀 수익으로 좀 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 가지고 왔는데요 위즈윅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묶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증시에 급변하는 인플레이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연평균 2021년 30년까지 여성장률이 26% 정도 추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며 최근 플랫폼의 다양화와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의 사업 방향은 실감형 컨텐츠를 기반으로 유통과 커머스, 엔터테인트먼트로 사업 확장이며 구체적으로 미디어, 게임 등 확장 현실 기반 컨텐츠 제작, 메타버스 세계 속 제품 구매, 콘서트, 영화 등 연결될 수 있는 시장 진입폭이 넓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네요 특히 이지혁 스튜디오는 컨텐츠 부문 원스토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인 레몽레인, 이미지나 컴즈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성공했고 웹소설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온라인 동영상 OTC 시장 확대에 국내 제작업체 수출 중대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이지혁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시장 개화와 수의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일단 지수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선반영을 많이 받았어요 선반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유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꼭대기에서 63빌딩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잡아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분할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됩니다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추청 종목들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략과 그리고 우리들의 전략 좀 차이가 있겠죠 종목 선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매수에 대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손절값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데 손절 확률은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가져가실 분들은 1833에 6014 치시면은 1년에 1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커피값 5천원 정도 아껴가지고 좀 수익을 더 많이 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족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로 좀 잡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할로 잡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남겨드리고요 일단 정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과연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과연 재료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무료 추천 실시간 종목 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에 대한 이런 얘기들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꼭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공식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거의 뭐 한 300만원 500만원 1년 동안 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이거 저희가 공짜로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는 장전 브리핑 미국에 대한 시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주식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길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를 애플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저희 주식강의 무료 자료 제공 그리고 AP투자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그리고 예측 분석 자료 차공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9시가 되면은요 요렇게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장에 대한 이런 선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 종목이 됐건 네 종목이 됐건 거의 요렇게 한두 종목은 무조건 최소 추천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흥구석유를 추천을 하였는데요 12.1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P투자연구소였습니다 AP투자연구소 AP투자연구소